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절반을 같이 나눈 셈인데요.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이 우리 8장 29절과 30절, 2절 말씀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은 2절 말씀이지만 5번에 걸쳐서 황금체인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시 또 복습을 잠깐 하자면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섯 가지 일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과거형으로 썼지만 미래로 번역한다고 했으니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이 일에 대하여의 이 일이 무엇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바로 황금체인의 이 다섯 가지 일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성실하게 일하시는데 그걸 보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무슨 말하리요? 말 못합니다. 아니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데 입이 있다고 뭐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를 한다고 우리가 어디 표현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시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중으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상황이라면 다섯 가지 황금체인으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꽉 잡아주신다면 그렇게 일해 주신다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그렇게 위해 주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대적할 세력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옆에 분에게도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을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하무적이십니다. 천하무적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10편, 23편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10편, 23편 잘 아실 텐데 잘 눈여겨보지 않는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 아이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는 목자, 밥상을 베풀어주시는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도 몽골에 가서 양을 연구해봤더니요. 양떼가 있으면 항상 정확한 거리를 두고 늑대가 항상 따라온다고 합니다. 계속 기회를 엿보는 겁니다. 언제고? 혼자 떨어져 있는 양만 있어봐라. 그럼 내가 저놈을 내가 가서 먹으리라. 그런데 지금 주인이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을 사랑하면서 밥상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늑대들이 지금 그걸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멀리서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양들의 먹방을 보고만 있자니 침은 질질 흐르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배고프니 양들이 내 음식이니까 내가 가서 빨리 먹어야겠다. 그렇게 다가갈 엄두가 나겠습니까? 감히 넘어올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저 주인이 저 목자가 자기 양을 저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대하고 절의도 사랑한다면 내가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다. 제 잘못 건드렸다간 털끝이라도 상하게 했다간 나는 뼈도 못 추리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원수들의 시선에는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31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10편 23편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10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와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자라나는 양들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면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 인간일지라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만족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이를 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하나님은 목자시다. 그렇게 알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런데 목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목동으로 살면서 다윗이 알게 된 사실은 진정한 목자는 자기 양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내는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목동이니까 양들을 지키기 위해 항상 막대기와 지팡이를 상시 지참했고요. 또 어린 목동이다 보니까 직접 맞서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돌팔매 연습도 수시로 했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내 양들의 목자니까.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생일대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러 전장으로 갔다가 블레셋 거인 골리아시 하나님을 욕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게 된 겁니다. 용납할 수 있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월왕한테 달려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잘 아는 일기토로 붙겠다고 나를 내보내달라고 관청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사월왕이 너는 소년이야. 상대는 전문적인 용병, 용사야. 어떻게 대적해? 말립니다. 그 말리자 다윗이 왜 말리지? 이해를 못하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제가 목동인데요. 양을 칠 때도 사자나 곰이 새끼 양을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새끼 양을 제가 그 맹수를 쳐서 건져냈습니다.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고 해도 제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제가 목자라니까요.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 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월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지금, 다윗은 지금,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도통 모르겠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같은 소년도 양을 지키는 목자로서 사자며 곰이며 얼마든지 물리쳤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군대가 하나님이 우리 편인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양떼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왜 두려워하죠? 자기는 믿음에 입각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던 사월 왕을 비판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렇게 말한 셈인 겁니다. 아니 지금 착시 현상 아니십니까? 정신적으로 뭔가 착각하신 것 아닙니까? 저는 다 보이고 다 알겠는데 왜들 겁내시죠? 이게 안 보인다고요? 아 그건 보이니까 제가 하죠 뭐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돌해 보이지만 그 자신에게 있어서는 이게 왜 안 되지? 이걸 왜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황금체인으로 나를 꽉 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맹수들 앞에서 순한 양들을 지켜오면서 너무도 현실적으로 체험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아는 겁니다.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사자고 곰이고 골리아시고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들리는 31절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31절을 나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우리가 잘 알긴 알겠는데 우리 현실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같으십니까? 아니면 사울 같으십니까? 저도 신앙생활 목회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보니까요. 다윗처럼 두려움 없이 나서는 사람들은 희귀합니다.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동소위 거의 비슷합니다. 인물만 바뀌고 배경만 좀 바뀔 뿐이지 패턴은 거의 반복됩니다. 대부분 저 못하겠습니다. 물러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꾸 못하겠다 못하겠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 누가 없습니까? 오늘 세 명을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이럴 때는 주보에 오늘 다른 성경 공절을 뭘 읽었는지 보면 대충 힌트가 나오죠. 예레미야 1장을 보면요. 타락한 시대를 위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장 6절입니다. 아까 읽었는데 한번 눈으로 보시면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나는 아이라. 내가 순수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나 아직 멀었어요. 저 아직 아기인데요.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존감이 저는 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 비하하고 있는 예레미야입니다. 그런 예레미야를 높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앞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표현이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먼저 딱 잘라버립니다. 넌 아이가 아니야. 너 아이 아니야. 너 자존감이 낮을 이유가 없어. 넌 네가 그렇게 비하하고 폄훼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정말 특별합니다. 보시면 주어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복수는 아닌데 각각 있는데 주어가 둘입니다. 한 가지 행동을 두 사람이 하는데 따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지금 전체의 주어는 지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고 또 내가 명령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일이 시작되고 일을 또 주도적으로 진행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간에 주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주어가 뭡니까? 예레미야가 너가 되는 거죠. 여기서 너는 가며 하나님은 보내시는데 직접 가는 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또 너는 말할지어다 듣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는데 직접 말하는 건 예레미야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역할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만 보자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해두신 일이니 믿고 그냥 해라 이 말씀입니다.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신 일이니 얼마나 복음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겠다 하셨는데 내가 여전히 내 연약함에만 빠져 있다면 내 연약함만 계속 곱씹고 있다면 그것이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다면 다섯 가지 황금 체인으로 오중 안전장치를 다 해놓고서 그리고 나서 시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중 주어 문장입니다. 주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연 누가 일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까? 그것도 맞고요. 그런데 나도 주어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압재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야겠다고 하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세우십니다. 사람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나 안 됩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다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가요. 막 열 가지 재앙 나오고 전쟁이 나오고 십 개명을 막 받고 하늘이 우르르 쾅쾅 날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한 절 한 절이 다 스펙타클하고 전할 이야기 나누실 말씀들이 너무나 넘쳐나서 정말 기사가 넘치는 신문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 하나 얻겠다고 계속 설득하십니다. 모세는 그러면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엄청난 스펙타클에 비해서 정말 소소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 가면서 성경에 기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모세가 얘기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로돼,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간다고 쳐요. 근데 그들이 나를 믿겠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웃기고 있네. 이래버리면 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믿을걸요? 지레 겁먹고 있었던 겁니다. 10절에는, 4장 10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제가 말주변이 없거든요. 13절은 아예 배째라식으로 나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 전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전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지 또 우리가 결론을 알고 봐서 그렇지 모세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죽을 맛이었을 겁니다. 이집트 쪽으로는 처다만 봐도 심장이 쫄깃해졌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이집트를 가봤더니요. 정말 규모가요. 로마가 될 바가 아니고 그리스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 사막에, 그 옛날에 그런 어마어마한 문명이 세워졌는지 불가사의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단초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왕을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생과 내생을 다 걸고 충성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문명을 가장 잘 아는 모세에게 지금 그 파라오를 찾아가서 두 눈 똑바로 쳐다보고 맞서라. 그러니 엄두가 나겠습니까? 게다가 자기가 거기서 지은 살인죄도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떳떳하기도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죽어도 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사막에서 밤에 별이나 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래, 아내랑 자식들 데리고 양치면서 어찌어찌 살면서 소확행 즐기면서 소소하게 살다 죽으면 그럼 행복이지. 뭐 그래도 되겠다. 아마 이러고 시간 보내고 있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달래고 설득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시는데 모세를 설득하는 하나님의 논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누구를 부르시든지 하나님의 논리는 한 가지입니다.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만 제가 먼저 읽으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 말주변 없는 건 내가 모르겠니? 너 죄 지었던 건 내가 모르겠니? 그래서 너 혼자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 네 형 아론을 같이 보내겠다는 말만이 아니라 내가 간다.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위해 같이 있어줄 것이다. 그러니 넌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하는 행동을 모세가 하게 된 겁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내리치면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십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여호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후계자로 여호수와가 세워집니다. 여호수와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말만 계속 반대합니다. 여기도 정말 짜증납니다.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1장 7절을 보시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며. 또 9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와에게 절이면 절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지금 여호수와가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능력이 안 된다고 자격이 안 된다고 그릇이 안 된다고 지금 후두루들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와를 설득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논리는 똑같습니다. 5절입니다. 왜 두려워하지도 않고 놀라지 않아도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할 것이니까 너는 걱정 붙들어 매라. 나의 일을 너를 통해 너를 주어로 하는 여러 동사로 진행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라. 그러면 자기는 열심히 도는 거고 하나님은 그때 또 순종한 그것을 보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레미야, 모세, 여호수와의 인생 어땠습니까? 멋진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쓰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주어에는 항상 여호수와가 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와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신앙의 가정으로 세우시려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려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익히 보아왔던 것처럼 세워지는 이 과정을 다 거칠 겁니다. 무슨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이전부터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다 황금체인으로 감싸고 계시면서 그런 다섯 가지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실하게 이루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덟아홉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네가 해야 된다. 네가 주어로 해라. 이중주어로 시작되는 문장을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지팡이를 내리치고 여리고성을 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가 내 이름도 같이 잠깐 나오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를 통해 전할 메시지가 있고 내가 너를 통해 만날 사람이 있고 내가 너를 통해 이룰 역사가 있다. 너는 너의 가정에서 너의 일터에서 내 말을 전하라. 나의 메신저로 살아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아멘 바로 나오겠습니까? 한 분만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 떨리겠습니까? 모세도 다 그랬는데 안 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경인물과 같은 일을 한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신앙의 중심이 되어 산다는 일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시면 시작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부터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속마음 예레미야처럼 저는 믿음으로 보면 아직 애기인데요. 베이비 애기인데요. 모세처럼.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안 되겠는데요. 지은 죄가 많아서 제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끌걸요. 저에겐 해코진 안 하면 다행이게요. 아니면 여우수아처럼 두렵고 놀라서 어안이 벙벙 다리가 후들후들 거의 블랙아웃. 패닉 상태로 정신이 반쯤 나가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간다. 아니 나도 같이 간다. 함께 한다. 우리가 쓰게 될 우리 인생의 역사이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중주어의 문장입니다. 내가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의 리더를 맡기십니다. 일터의 리더를 맡기십니다. 가라. 전하라. 그런 말씀을 들으신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황금체인으로 안전장치를 다 해두시고 그리고서 시키십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셔서 호리조 경계를 다 세우셔서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해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영화롭게 되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 두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전하라. 강하고 담대하게. 내 일을 하라.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대장부로 우뚝 서라. 내가 함께한다. 내가 계속 일한다. 이 주누의 음성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왜 여러 인물들이 보여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과 위인전의 인물들은 참 많이 다릅니다. 저는 위인전 읽는 것을 상당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위인전의 인물들은 아예 우리랑 씨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몇 살 때 뭐라고 몇 살 때 뭐라고 이러면 이게 사람인가. 아예 다르구나 나랑. 아예 무슨 다른 사람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시정 잡배들의 무대입니다. 이런 수준도 안 되는 인간들이. 왕이 되봤자 이것밖에 안 됐어?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병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딱 한 명 그래도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 딱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거든요. 아시지만 자식 농사 망쳤습니다. 자기 자녀 때부터 벌써 제사장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여기 있는 인물들도 너희들과 다를 바 없어. 이 말씀해 주시려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지도자들도 다 너희랑 다를 바 없다. 부족하다는 면에서도 너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라 벌벌 떨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회피하려고만 하고 너네랑 똑같지 않느냐. 하지만 그것만 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된다는 점에서는 너희들도 그럴 확률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성경의 인물들과 똑같아질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어가 되는 인생, 우리가 주체가 되는 인생으로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이겨낼 방법이 없지만 주님과 내가 주어를 공유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인생 가운데 써가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황금체인을 먼저 나눴던 걸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렇게도 다양하게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실 때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내 공동체를 맡기실 때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함께 하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로 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인물들처럼 저도 정말 형편없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내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일터가,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가 놀라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